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어몽어스의 대기실에서 캐릭터의 색깔을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될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플레이어의 색상을 선택하는 기능을 만들기 전에 플레이어가 방에 처음 접속했을 때 플레이어의 색상을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기능을 먼저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찾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플레이어의 색상을 지정할 이 플레이어 컬러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기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어몽어스 룸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어몽어스 룸 매니저 스크립트를 보면 온 룸 서버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서 접속한 클라이언트를 감지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게임 대기실에서 사용할 캐릭터를 스폰해주고 있습니다. 온 룸 서버 커넥트 함수는 서버에서 접속한 클라이언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점은 룸 플레이어가 생성되기 이전입니다. 룸 플레이어를 찾아서 색상을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룸 플레이어가 생성된 이후로 코드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시점은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의 스타트 함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 대기실용 캐릭터를 스폰하는 코드를 잘라내고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엽니다. 그 다음에는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코드를 붙여넣어 줍니다. 이 함수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새로 생성한 플레이어의 색상을 고르는 일입니다. 다른 플레이어와 색상이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색상을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실에 접속 중인 플레이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룸 매니저의 룸 슬로츠 변수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룸 플레이어들이 들어있는 룸 슬로츠를 수뇌하면서 플레이어들이 사용하지 않는 색상을 하나 고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색상을 고른 다음에는 자신의 플레이어 컬러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된 캐릭터가 자기 룸 플레이어의 색상을 가져와서 색상을 바꾸도록 만들 차례입니다.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스프라이트 렌더러 변수를 선언하고 스타트 함수에서 Get 컴포넌트로 가져와서 저장해준 뒤 자신의 색을 한번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컬러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동기화될 수 있게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거기에 추가로 SetPlayerColorHook 함수를 만들고 싱크바의 훅에 등록해줍니다. 이 훅은 싱크바로 동기화된 변수가 서버에서 변경되었을 때 훅으로 등록한 함수가 클라이언트에서 호출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동기화된 값이 변경되었을 때 처리해야 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버에서 캐릭터 무버의 플레이어 컬러를 변경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변경을 감지하고 오브젝트의 색상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어서 SetPlayerColor 함수에서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검사한 다음 렌더러의 머티리얼에 플레이어 컬러 파라미터의 색을 변경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엔 다시 Among Us Room 플레이어의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로 돌아가서 생성한 플레이어의 로비 캐릭터 무버를 가져온 다음 플레이어 컬러를 변경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제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스타트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때 Among Us Room 플레이어의 부모 클래스인 네트워크 룸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스타트 함수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Base.start로 부모 클래스의 스타트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Among Us Room 플레이어의 스타트 함수에서는 서버일 때만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선택한 다음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머티리얼을 M-Crew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엔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게임을 여러 개 실행하고 방을 만들어서 접속시켜줍니다. 그러면 접속한 플레이어들의 색상이 겹치지 않게 소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mong Us 화면처럼 대기실에서 커스터마이즈 노트북을 클릭했을 때 뜨는 색상 선택 UI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커스터마이즈 UI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앵커를 스트레치 스트레치로 설정하고 Left, Top, Right, Bottom을 모두 0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생성한 다음 앵커와 Left, Top, Right, Bottom을 똑같이 설정해서 화면 전체를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이미지의 알파 값을 0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UI의 패널과 버튼들을 배치하는데 그 전에 Important Sprite Resource를 선택하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어서 이미지의 크기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도록 9 Slicing을 설정해줍니다. 9 Slicing 작업이 끝나면 패널과 버튼을 배치해줍니다. 이 때 상단 버튼 중에서는 색깔 선택 기능과 게임 옵션 변경 부분만 구현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버튼들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서브 패널과 캐릭터의 색상을 보여줄 캐릭터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색상 버튼을 만들 차례인데 내가 선택하거나 다른 플레이어가 먼저 선택한 색상은 이렇게 반투명한 X 표시 버튼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ColorSelectButton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와 볼 타입의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SetInteractable 함수를 만들어서 IsInteractable의 상태와 X 이미지의 활성화 상태를 바꿔주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버튼에 컴포넌트를 붙이고 프로퍼티에 X 이미지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쉽고 빠르게 정렬하기 위해서 상단의 서브 패널 오브젝트에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붙인 다음 버튼을 복사하고 각 버튼의 색상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옵션 서브 패널도 일단 미리 만들어두겠습니다. UI 리소스 배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UI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먼저 상단에 unityEngine.ui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캐릭터의 색상을 미리 보여줄 이미지 타입의 캐릭터 프리뷰 변수와 버튼들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을 listColorSelectButton 타입의 colorSelectButtons 변수를 선언합니다. 제일 먼저 Start 함수에서는 캐릭터 프리뷰의 머티리얼을 건드릴 때 원본 머티리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캐릭터 프리뷰 이미지의 머티리얼을 인스턴싱해주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UpdateColor 버튼 함수를 만들고 플레이어들의 상태에 따라서 버튼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엔 UpdatePreviewColor 함수를 만들고 받아온 이 플레이어 컬러에 따라서 캐릭터 프리뷰의 색을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OnEnable 함수를 생성하고 방금 만든 함수들을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단, UpdatePreviewColor 함수를 호출할 때는 프리뷰에 자기 캐릭터의 색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RoomSloch에서 자기 캐릭터를 찾아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색상 버튼을 눌렀을 때의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매개변수로 받은 인덱스의 값으로 버튼의 상태를 검사하고 선택 가능한 색상이라면 자신의 RoomPlayer를 가져와서 색상을 변경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RoomPlayer를 찾아서 가져오는 작업은 여러번 쓰일 것 같으니 AmongUsRoomPlayer 클래스로 가서 MyRoomPlayer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하고 MyRoomPlayer가 비어있다면 한 번만 찾아서 저장한 뒤 반환하는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cmdSetPlayerColor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수 앞에 Command Attribute를 붙여줍니다. 이 Attribute는 Mirror API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내부의 동작이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Command Attribute를 사용하는 함수는 접수사로 반드시 cmd를 붙여줘야 합니다. 함수 내에서는 색상을 멤버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자신의 RobbyPlayer 캐릭터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씬에 있는 RobbyPlayer 캐릭터 오브젝트 중에서 일일이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씬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기능은 성능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캐릭터 무버 타입으로 RobbyPlayer 캐릭터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채워야 하는데 SponRobbyPlayer 캐릭터 함수에서 RobbyPlayer 캐릭터를 생성할 때 채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RobbyCharacterMover 클래스로 가서 Uint 타입으로 OwnerNetID 변수를 생성하고 SyncVar Attribute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OwnerNetID가 변경되면 클라이언트에서 호출될 SetOwnerNetID Hook 함수를 만들어서 Hook으로 등록해주고 받아온 OwnerNetID를 이용해서 자신의 룸 플레이어를 찾은 다음 거기에 생성된 Robby 캐릭터 무버를 저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cmdSetPlayerColor 함수에서는 캐릭터 오브젝트를 일일이 찾는 대신에 이렇게 미리 저장해둔 RobbyPlayer 캐릭터를 사용해서 플레이어의 색상을 변경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커스터마이즈 UI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자기 플레이어의 cmdSetPlayerColor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UI를 통해서 자신의 색상을 변경하는 작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색상을 변경했을 때 버튼이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일단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Robby에서 UI를 관리할 RobbyUIManager 클래스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이 클래스는 간단한 싱글톤으로 만들어주고 커스터마이즈 UI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Among Us Room Player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Room Player의 플레이어 컬러가 변경될 때 호출되는 훅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 UI의 업데이트 컬러 버튼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캔버스에는 RobbyUIManager 컴포넌트를 붙이고 커스터마이즈 UI 오브젝트에는 커스터마이즈 UI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컴포넌트를 모두 붙이고 나면 RobbyUIManager에는 커스터마이즈 UI를 할당해주고 커스터마이즈 UI 컴포넌트에는 캐릭터 프리뷰 이미지와 색상 버튼들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색상 버튼들이 온클릭 이벤트에 커스터마이즈 UI의 온클릭 컬러 버튼 함수를 등록하고 순서대로 매개면수를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프리뷰 이미지의 머티리얼에 M-CrewMaterial을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커스터마이즈 UI가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UI가 열렸을 때는 캐릭터 조작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커스터마이즈 UI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오픈함수를 만들고 자신의 룸플레이어를 찾아서 이즄무버브를 비활성화시키고 UI를 켜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로즈 함수에서는 반대로 이즄무버브를 활성화시키고 UI를 꺼주면 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다시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먼저 UI가 닫히는 기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하고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한 다음 온클릭 이벤트에 커스터마이즈 UI의 클로즈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UI는 잠시 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제 노트북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 전에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를 위한 쉐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몽어스 게임을 보면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는 멀리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외곽선 효과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거리까지 들어가면 오브젝트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우측 하단의 유즈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쉐이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플레이어 캐릭터 쉐이더를 만들 때도 말했다시피 제 쉐이더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D 아웃라인 기능에 하이라이트까지 되는 쉐이더를 직접 짜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쉐이더 그래프를 하나 생성하고 쉐이더 아웃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를 열고 언더스코어 메인텍스라는 이름으로 텍스처2D 프로퍼티와 언더스코어 아웃라인 컬러라는 이름으로 컬러 프로퍼티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메인텍스 프로퍼티를 배치하고 샘플 텍스처2D 노드로 분리한 다음 알파값만 꺼내서 아웃라인 컬러를 곱해주고 스프라이트 릿 마스터 노드의 컬러 노드에 넣어줍니다. 쉐이더 그래프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고 쉐이더 그래프 에디터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쉐이더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쉐이더 그래프를 생성하고 쉐이더 그래프 에디터를 엽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언더스코어 메인텍스라는 이름으로 텍스처2D 프로퍼티와 언더스코어 하이라이티드라는 이름으로 벡터1 프로퍼티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메인텍스 프로퍼티를 샘플2D 노드와 연결하고 컴퍼리스 노드로 하이라이티드 프로퍼티의 값을 검사한 다음 브랜치 노드로 상태에 따라서 false일 때는 그냥 색상을 내보내고 true일 때는 원래의 색상에 값을 곱해서 밝은 색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그래프를 짭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저장하고 쉐이더 그래프에 에디터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는 머티리얼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쉐이더 작업이 끝나면 커스터마이즈 노트북에 쉐이더를 넣을 차례입니다. 먼저 노트북을 복사해서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이라이트 머티리얼을 넣고 다른 하나는 아웃라인 머티리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오브젝트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도록 세팅하고 아웃라인 오브젝트가 하이라이트 오브젝트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야매로 만들어진 아웃라인과 하이라이트 오브젝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스터마이즈 UI를 열기 위한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두 노트북 오브젝트에 박스 콜라이더 2D를 붙이고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먼저 아웃라인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콜라이더는 영역을 넓게 잡아주고 하이라이트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콜라이더는 영역을 좁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두 콜라이더의 이즈 트리거를 모두 체크해줍니다. 우선 아웃라인 오브젝트가 플레이어를 감지하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아웃라인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는 스프라이트 렌더러와 아웃라인 컬러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변수 선언이 끝나면 스타트 함수로 가서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가져와서 저장하고 머티리얼을 인스턴스화해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컬러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 트리거 엔터 2D 콜백 함수를 만들고 트리거에 부딪힌 오브젝트가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이고 그 캐릭터가 클라이언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켜서 아웃라인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영역을 벗어났을 때 아웃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온 트리거 엑시트 2D 콜백 함수를 만든 다음 반대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끄도록 해줍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노트북의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에디터로 돌아와서 커스터마이즈 랩탑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멤버 변수로는 유즈 버튼의 이미지를 바꿔줄 유즈 버튼 스프라이트와 노트북 이미지를 밝게 만들 스프라이트 렌더러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로 가서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가져와서 저장하고 머티리얼을 인스턴스화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온 트리거 엔터 2D 콜백 함수를 만들고 트리거에 부딪힌 오브젝트가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이고 그 캐릭터가 클라이언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면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하이라이티드를 1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영역을 벗어났을 때 스프라이트를 원래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트리거 엑시트 2D 콜백 함수를 만든 다음 반대로 하이라이티드를 0으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상호작용 오브젝트 근처로 이동했을 때 유즈 버튼의 스프라이트를 변경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기능을 등록하는 함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로비 UI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유즈 버튼을 담을 버튼 변수와 유즈 버튼의 원본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있을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setUseButton 함수를 만들고 4개 변수로 받은 버튼의 스프라이트 이미지와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기능을 담당할 함수를 버튼의 온 클릭 이벤트에 세팅하고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unsetUseButton 함수를 만들어서 상호작용 오브젝트에서 벌어졌을 때 유즈 버튼을 원상복구시키는 기능을 만듭니다. 로비 UI 매니저 스크립트 작성이 끝나면 커스터마이즈 랩탑 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 클릭 유즈 함수를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 UI의 오픈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한 뒤 onTriggerEnter2d 함수에서 setUseButton 함수를 호출해서 교체할 스프라이트와 onClickUse 함수를 유즈 버튼에 세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onTriggerExit2d 함수에서는 unsetUseButton 함수를 호출해서 유즈 버튼의 세팅을 초기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먼저 Outline Object에는 Outline Object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하이라이트 컬러를 하얀색으로 설정한 다음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꺼줍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노트북 본체에는 커스터마이즈 랩탑 컴포넌트를 붙인 뒤 유즈 버튼 스프라이트에 커스터마이즈 스프라이트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캔버스의 로비 UI 매니저 컴포넌트의 유즈 버튼 오브젝트와 유즈 버튼의 기본 스프라이트를 할당하고 유즈 버튼 오브젝트의 인터랙터블 옵션을 꺼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빌드해봅시다. 게임이 빌드되면 여러 개의 게임을 실행하고 방을 만든 뒤 접속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을 커스터마이증 노트북에 접근시켜서 색상을 변경해보면 정상적으로 색상이 변경되고 동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몽어스의 대기실에서 캐릭터의 색깔을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해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